안양시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안전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시는 어디를 가도 안전해지는 거미줄 사회안전망 구축이란 주제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로 안전, 교통, 방제, 시설,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했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통합센터가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능으로 부각됐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